연기 아 네 야 나가지 마 인기 좋은 색깔인데 이거 색감이 좋네요 아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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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번에 함께할 선수들은 이승현 선수와 박성윤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팀에 86년생이 3명 이승현 선수랑 박성윤 선수랑 최석기 선수까지 왜 모르겠습니까? 석기 1등. 석윤이 2등. 죄송합니다. 박성윤 선수는요? 저는 제가 1등입니다. 2등은? 2등은요? 아니 나 2등 졌으니까 석기 2등. 넌 영원한 꼴등. 지난해 애기가 태어났다고 엄청 보고 싶죠? 제가 키우고 싶어요. 여기 데려왔어. 아니 아니 저 운동 그만하고 전업주부로. 친구가 바라볼 때 이런 바람은 어떻습니까? 바람직합니다. 여자가 나갔다 동물을 볼 수도 있고 남도다 전업주부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팬들이 너무 섭섭할 거 아니에요. 전업주부 할 수 있습니다. 전업주부. 알겠습니다. 아빠. 아쉬운 예상 말하세요. 아빠다. 첫 번째 게임은 알까기 할 거예요. 이게 한전의 배구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죠? 수비. 어. 상대방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. 우리 팀이 좀 범실이 많은 것 같아요. 같이 날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오우. 이 도로 좋은데. 이 도로 좋지 말고. 나이스 하신 것 같아. 최초예요 최초. 브이라이브 최초. 랩 배틀. 랩 배틀. 이거 다시 보고 있잖아요. 큰일 났네 이거. 이거 흑였었네 진짜. 캡처감. 캡처할게요. 여러분 이것도 잘 만들어주세요. 시. 자. 이거 안 되는데. 어. 봐봐. 랩을. 랩을 잘못했어요. 이거 안 돼 안 돼. 오 잘생겼지. 자. 어. 잘 맞았어요. 다시 해볼게요. 시. 시작. 하지마. 하지마. 노출아. 누가 만들었어 이거. 천천히 섬세하게 하자. 좀 하실 거 아닌데. 섬세하게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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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에 함께할 선수들은 공재학 선수와 안우재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생할 때 좀. 습관이 특이하다고 눈을 기줍는 게 뭐예요. 경기 중에 긴장을 하잖아요. 긴장을 하면 깜빡깜빡한다 해야 되나. 깜빡깜빡한다 해야 되나. 깜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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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. 요즘 하고 그냥 그런 거 안전적으로 저희 팀에 약간 좀 올드한 사람들이 많아서 석경도 아까 이거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보는 방법을 유튜브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해보니 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시어를 딱 보여드리면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서로 한 가지씩 공감하면서 말하면 돼요 첫 번째 제시어 김철수 감독 오고나 싸주라고 싸주라고 한 거야? 별이 없어? 별이 없어? 나한테 한 번 더 한 거 없는데? 별이 하는 거예요 카바 별가 카바 카바 별가라고 카바 아 진짜 전화가 전화가 할 수 없다 더 있어 1대 0 간절히 보시면 안 된다 공제학 아 더워 이게 때리기? 때리기 있어? 총작 이렇게 해서 해야지 좋아 이것은 갈빙인가 총작인가 공제학 공제학 아 그럼 수원하면 공제학이죠 예 우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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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마지막 게임으로 손으로 갑니다 물컵 위로 바람을 보러 사쿠공원에 일자로 쭉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 시작 아 씻 오 아 씨 오 오 아 씨 음 오 우유 우유 오레오 에이 천천히 물 물 물 물 물 말하는 거야 너한테 아 아 아 씨 하 마실라고 어우 음ưa 오하하하 오어 오하하하 딱 봐도 형이 워낙하자 된다 어 누구 아 잠깐만 이거 붙여놓고 똥망치 맞으려대? 똥망치 맞고 존경하는 형 존경하는 형 존경하는 형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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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리고 다 열리고 아 네 이번에 함께할 선수는 서재석 선사 박태환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. 네 괜찮습니다. 역시 역시 신인 팬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이죠. 보통은 혼자 살아남거라 박태환 선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살인 미소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후라이네 후라이네 그렇죠. 직접 본인이 선생님 미소 한 번 알려줄까요? 야 씨 못 볼 거 같아 저희 안 볼게요. 저희 안 볼게요. 팬들만 보라고 저희는 안 볼게요. 어? 호재 선수 미소도 보고 싶어요. 요즘 몸이 안 미쳤다 아기야 나가지마 일단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해볼게요. 제가 번역기로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. 그 노래를 듣고 맞추면 아 좋네 12시가 되면 다쳐요 조금만 서둘러 줄래요 낙 낙 낙 낙 낙 너무 힌트가 큰 힌트가 들어있어요. 아 태닝 태닝 트와이스 낙 낙 빙동 태닝 아 괴롭다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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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드박스 아 알 것 같아요. 아 시비 제대경은 정독이었어요. 아 좋다고 아 박성현 선수 들어와 있어요? 트와이스라고 멍충하라고 써주셨습니다. 자 1대 0 두 번째 숨이 작고 멎는다 내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태닝 엑소 우르렁 빙붙 숨이 작고 멎는다 숨이 작고 멎는다 이건 진짜 아는 거예요. 다같이 원 빠빠빠빠 빠빠빠빠 날짜가 한 번 참겠습니다. 신나게 빠빠빠빠 빠빠빠빠 신기한 게 많네 뭘까요? 제가 생각보다 노래할게요. 이 노래 진짜 인공했어요. 빠빠빠 문구류 이름 크레옹파 내가 맞췄다니 성기밖에 안 있어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이거 왼쪽 귀 내리지 말고 오른쪽 귀 올려 1대 0 왜 왼쪽 귀 내리지 말고 한 번 올려야죠 그리고 오른쪽 귀 올려 하니까 둘 다 올려야죠 진짜 귀여워 자 다시 뭘 뭐하는 거예요? 자 왼쪽 귀 내리지 말고 오른쪽 귀 올려 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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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왼쪽 귀 내리지 말고 오른쪽 귀 내리지 말고 왼쪽 귀 내리지 말고 박태환 선수 아 오른쪽 귀 내리지 말고 왼쪽 귀 올리지 마 왼쪽 귀 내리지 말고 왼쪽 귀 올려 2대 1이거든요 저 3점 짜리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? 원래 마지막으로 그렇죠 왼쪽 귀 내리지 말고 오른쪽 귀 올려 양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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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게임은 고유 속에 외치 귀 맞고 상대 입모양만 보고 맞추는 거겠죠 시 시작 할아버지 할아버지 효자손 할아버지? 할아버지 효 똥? 효 효 효자손 할아버지 토? 토했어? 효자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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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효자손 효자손 난자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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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이거까지 난자완스 시 일부러 안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? 뭐? 아직 안했다고 아직 안했다고 아직 발모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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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모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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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직 지 심 채 요 절 저거 뭐야? 예? 직지 진치 심 채 진치십제 니가 뭐라는지 몰라 모르겠어 패스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만 유 유 아니 유 유 유 유 유 유 과연 누가 잘 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박태한 호수가 졌어요 그래요? 아 진짜 가깝다 내가 지고 싶은데 네 아무데나 찍으세요 너무... 아 어떡해 이런 거 한 바퀴 꺾었는데 어디로 할까요? 생각보다 애가 털이 없어요 그러면 주장님이 대신 제모를 해주시고 춤을... 제가 털이 없어요 털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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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 바퀴 끝났습니다 이거 털어줘야겠다 털어 털어 나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야? 하나 둘 셋 내 털을 그걸로 끝내려고 하니? 털이... 저희... 한전에 비주얼 담당인... 방이 또 있거든요 비주얼 담당... 창업가능 비주얼... 아 역시... 아 역시... 비주얼 담당... 아 또 의여로... 아 왜 열어볼 수 있잖아... 아 뭐... 이거 택도 안 됐네요? 오... 오... 근데 이거 은투미 형이 사고 진짜 좋아했어요 아 진짜? 이거 딱... 인기 좋은 색깔인데 이거... 그쵸? 복숭아 새들 이건데 진짜... 영국에서 물건로... 이거 비행기 타본 거예요? 어? 이거 은투미 형이 도착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... 저의 모든 상관없어요 뭐 유니폼... 뭐 직접 주셔도 돼요? 뭐 상관없고... 근데 왜 형 번호가 아니에요? 아... 오이카드에서 14번으로 썼어요 오... 이거 괜찮은데? 시청처감 쓰세요 아 그래요? 거의 다 제보해 좋은 거대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시즌 입은 유니폼인데요 마음에 드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기분전화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... 세상... 세상 편하시네 정말 자연스러워 별게 없는데 아 맞다 저 이거 가져왔어요 아까 그... 이거 보고 생각난다고 어... 태호 챙겨주려고 제 대경이 아까... 하나 챙겨달라고 그랬거든 제가 챙겨달라고 그랬거든 제가 챙겨달라고 그랬어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돼 아 형... 아직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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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지금 나야! 지금 나야! 와 찢어버렸어 이거 진짜 솔직히 물어보셨어 뭐... 유니폼도 좋아하고요 그냥... 네 그냥 뭐... 진짜... 제 유니폼 가져가면 안 많아가지고 이게 제덕이 형이 항상... 입고 시합을 하는... 시합을 하는데 시합을 못 들고 걸려가지고... 아... 아 역시... 아까 2부까지 가져가시면 진짜 유니폼이 형이 없어요 인기... 시합하는데 시합복을 못 들고 걸려가지고... 아... 가방 응? 오 이런 가방 형 가방도 의미 되게... 되게 의미있어요 어 이런 거 형 대표팀 많이 갔잖아요 제가 요새 이런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 새 거 하나 더 있어요 어? 그렇네 야 이거...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한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?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... 가져갈게요 이거 여기다 이제 형들의 애정품 넣어서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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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더 깨끗이 써서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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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첫 몰스타 출신인데 잘.. 잘... 하하하하 네 이렇게 안우재 선두가 열심히 모아주른 애장품들을 여러분께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한국전력 화이팅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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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